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홍보대사 뮤지컬 배우 민혜혁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경색된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풀뿌리 역할을 묵묵하게 수행하고 계신 제주 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뜨겁게 응원을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우수상품 박람회는요. 제주 소상공인분들의 열정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기발하고 우수한 상품들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주 소상공인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웃는 그날까지 제가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